오늘은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야토 여호와 삼마가 끝났습니다 야토 아도나이샤마 시리즈가終わりました 큰애가 그러더군요 아빠 오늘도 여호와 삼마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제 여호와 삼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고 이제서부터는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살면서 욕심이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저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할 수 있는 구원이 있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두루두루 하나님의 축복에 있으면 됩니다 별 욕심이 없어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축복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겠고요 별 욕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살아갈 때 급한 일부터 하면 안 된다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급한 것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한 것 메꾸려고 급한 것 먼저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지만 급한 것 외에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틀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과정에 그 삶에 맺혀지는 무언가가 달라요 그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을 하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급한 것만 먼저 하려고 하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려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지만 세상에 급한 것을 먼저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급한 것을 알지만 중요한 것부터 그것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삶에는 반드시 열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부터 우선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고 또 영육 간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そのような生活の中で必要なのが本当に救いと祝福なんですね 이 구원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救이と祝福가私たちの人生にあるために必要なものは何でしょうか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 구원과 영육 간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자,一緒に日本語で言いましょう 身を結ぶ 人生を生きていきましょう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 畑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싹도, 싹도 트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꽃도 피우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거예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졌는데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한 싹이 트질 않아 줄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내 삶에 꽃이 피는 일이 없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이런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을 옥토바스를 만들어요 それは私たちの心を良い地에 또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す 우리 밭이 길작밭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道밭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岩地のような心になってはいけないんですね 가시덩풀 같은 그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바스를 만들래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회계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가로워풀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옥토바스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은 곧 구원과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その人生이救いと 祝福에 또つながるんです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열매 맺는 삶 사실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뭐예요? 내 마음을 옥토바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어떤 상황의 말씀이 뿌려지더라도 절대 열매 맺는 그런 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삶의 구원과 축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 삶의 구원과 축복이 있기 위해서 빛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번目として 부살이あるものとして 生きる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말입니다 빛진 자의 모습으로 살자 자, 일본語で一緒に言いましょう 부살이あるものとして 生きていきましょう 빛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세요 부살이あるものとして 生きること 뭐의 빛진 자의 모습입니까? 何에 대해서 부살이のある人なんですか? 예수님의 은혜의 빛진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빛진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의 빛진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자의 모습 헤리크다르의 모습 미국에 마크 휴즈라고 하는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됐어요 몇십 년 동안 불 가운데서 많은 생명을 건졌죠 그런데 하루는 어떠한 여학생으로부터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소방관 아저씨가 아니라 소방관 할아버지시겠네요 소방관 아저씨가 아니라 소방관 할아버지시겠네요 소방관 아저씨가 아니라 소방관 할아버지시겠네요 소방관 할아버지가 태어난 지 9개월 된 저를 불 속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이제 다 커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졸업식 때 저의 생명의 은인인 할아버지를 초대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17년 전이었습니다 집 지붕이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불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기가 저 안에 있어요 아기가 저 안에 있어요 라고 하는 엄마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크라고 하는 소방관이 그 말을 듣고 이 지붕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죠 그 소방관은 이 소방관의 마크가 이 소방관이 자기는 화상을 입으면서 한 아이를 방화복으로 싸가지고 그 줄이 나왔어요 아이를 안고 나오자마자 천적이 무너져버렸어요 그 아이를 구출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요 은혜를 끼친 사람은 그걸 잊을 수 있어요 대단히 은혜를与えた人은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잊을 수 없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교만 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인 앞에서도 야만인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이래 쥐에 있는 사람 앞에서나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모습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잊지 않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늘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구원이 있고 영육 간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증표가 뭐예요 겸손한 모습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라고 교만 떨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절에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사람 살려예요 타이틀은 助けて 한 남자가 산길에 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허우적되니까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늪이 그런 거라면서요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가라앉는데 막 살려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가라앉는 거예요 질힛을 때 ゆっくり 가라앉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살려워 사람 살려워 외쳤어요 그때 회색 도포를 입고 목탁을 든 석가모니가 지나가더라고요 와인 그리고 늪에 빠진 사람을 보더라고요 도로르마에 빠진 사람을 주욱루 나미야미 탑을 간센부하자 나미야미 탑 이렇게 말해줬죠 나미야미 탑 터크 터크 그러면서 그 늪에 빠진 사람을 그려들어요 도로르마에 빠진 사람을 Mex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인생의 모든 일은 인과음보니라 네가 살면서 그렇게 살았기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니라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정신 집중하시고 참선을 하시오 다음엔 동물로라도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나가더래 이 사람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또 외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중국의 옷을 입고 유교의 공자가 지나가더래 늪에 빠진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 인생의 모든 일은 유비무환이오 네가 가다가 여기 늪에 있는 걸 알았으면 안 빠졌을 게 아니야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지나가더래 이 사람이 또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외쳤어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더래 머리에는 긴 큰 가시가 박힌 그 과시관을 쓰고 그리고 붉은 피로 물든 이 얼룩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못자국 난 두 양손을 가지고 그 늪에 십자가를 넣어주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올라오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주셨어 그리고 그를 깨끗이 씻겨줬고 그가 다친 곳을 싸매줬고 치료해 주셨어 그때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과 감동에 너무 감동돼서 자기 동네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톨스토이의 사람 살려라고 하는 글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구하신 구주라고 하는 걸 알아요 믿죠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써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 삶 속에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아멘도 없는 거 봐 복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도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좋은 가면에 태어난 그것이 아니라 많이 공부한 그것이 아니라 좋은 학파에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만나는 허락되는 사람 속에서 내 구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삶에는 구원이 있고 영육 간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아맨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그래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래 신명기를 보면 축복은 뭘로 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씀을 직접 행함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믿음으로 직접 행할 때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링컨을 아시죠? 150년 전에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링컨은 어떻게 됩니까? 백인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죠 백인이었던 링컨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링컨은 흑인들의 자유와 행복과 평등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링컨이 죽은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링컨이 죽은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남부의 농장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로 불임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남부의 아메리카에서 남부의 아메리카에서 국가인들이 도래위として의 신세가 시행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었던 역사학자가 알라바마에 흑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歴史학자가 아라바마에 있는 국가인들에 있는 당신은 링컨에 대해서 아시오 그리고 링컨에 대해서 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 흑인이 예, 맘 알아요, 알아요 예, 물론 知ってます 우리 해방했다 그러던데 그런데 왜 이러고 사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다가는 그 주인이 요령을 핀다고 더 죽이려고 그랬걸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죽은 링컨이 그걸 봤으면 정말 황당하겠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다고 공표가 됐는데도 농장 주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못 믿게 했어요 그리고 밖에 누가 와서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농장에 갇혀있는 노예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집안에서 평생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영적인 생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축복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도저히 그건 아는데 못 믿었겠어 그러면 못 받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건 알겠는데 내가 마음을 못 믿는다고 한다면 평생 나는 여기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노예들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축복한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못 믿는다면 그걸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엄청 너무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십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가 구원을 받는 라고 했어요 그가 그런 믿음으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고 이분으로 자기의 믿음을 시인하고 선포하며 살 때 그가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어요 아멘 구원에 이르는 길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을 내가 입으로 항상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선포하는 것 그때 마태복음의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될지요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는 그대로 될지요 나라고 네가 선포한 그대로 될지요 나라고 그리고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면 그대로 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할지라도 그렇게 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같은 일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神様が生き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は もう知って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神様が助け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も知っています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しかし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 救い 축복 축복 이런 것은 내가 안다고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직접 행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직접 행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직접 행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구원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말씀에 의한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神様の見言葉によって 身を結ぶ人生を生きることなんです 주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주의恵み에 대해서 부才のあるものとして 헬이크다른心で生きることなんです 그리고 주 예수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そして 주 예수の福音を 恥ずかしいと思わないことなんです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에 진정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과 영역 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역 간의 축복 이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믿음의 모습으로만 이 믿음의 모습으로만 사십시오 그리고 열매 맺히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そして承認としていきましょう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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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